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발생 원인과 피해 예방,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심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다혜 기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호우의 정의와 전망, 그리고 발생 빈도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 위력이 더 세지고 매년 집중호우 피해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에 따른 역대 주요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한국에서는 거의 해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빌딩 밀집 지역이나 도심 역세권 주변 등에 비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도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3년 전에 발생한 우면산산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뒤에 보이는 영상이 당시 모습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압이 교환이 따로 없었죠. 이 우면산산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정말 폭우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에서 사흘간 무려 58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연평균 강수량의 40%의 사항은 수치인데, 1년에 내릴 비의 절반가량이 불과 3일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당시 강원도 춘천도 262mm라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된 폭으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면산의 흙과 돌, 나무 등이 빗물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이 우면산산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인근 지역 주민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6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심다혜 기자가 이야기할 동안 우면산산 산사태의 그림이 계속해서 뒤에 영상으로 좀 나갔는데 아직도 기억에 좀 생생합니다. 자, 문제는 2011년 중부권 폭우 이후에 거의 매년 장마철이면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일대가 계속해서 물에 좀 잠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매년 비만 내리면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서 이런 침수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 같은 모습, 이 모습 기억하시죠? 2년 전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막 떠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버스나 시장에 이렇게 물이 들어차고 또 침수 피해를 입은 승용차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동작구 신대방동의 경우는요. 1시간 동안 무려 14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시간당 30mm를 저희가 폭우라고 부르고요. 50mm를 넘어가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100mm를 50년 빈도, 110mm를 100년 빈도 이렇게 부르는데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는 500년 빈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양의 비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 수준의 물폭탄으로 단 하루 만에 5천 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5천 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가 됐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거의 2011년 이후에 매년 여름 비만 쏟아지면 서울, 강남 등 도심 일대가 물에 좀 잠기곤 하는데 다른 지역도 집중호우 피해가 컸죠. 특히 비만 오면 지하차도가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 지하차도 침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인데요. 7월 23일 부산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 제1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지만 이 지하차도는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통제가 되지 않았고요.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10시 40분쯤인데 이때 이미 출입구 높이 3.55m인 지하차도에 2.5m까지 물이 들어찬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숨졌고 차량 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구조적인 또 관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점인데요. 당시 배수구는 바닥에서 50cm 높은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요.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도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침수 상황을 살펴야 할 지자체 관계자들의 업무 태만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 대책일 텐데 당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발생했던 게 2020년 7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관련 공무원 한 명도 구속 기소가 됐고요. 또 부산 내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 새롭게 설치하겠다 이런 발표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했죠? 네 모두들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궁평이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무려 14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지역인 충북 청주에는 7월 13일부터 사흘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사고 발생일은 15일 오전 8시 30분경으로 극한 오후로 인근 미호강의 재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궁평 2 지하차도로 유입이 됐습니다. 미호강 범람으로 지자체 추산 6만 톤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단 2, 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이차게 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역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전에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는 계획홍 수위가 9.2m인데 이거보다 높은 10.1m까지 차올랐고요. 사고 발생 4시간 전에는 이미 홍수경보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이 흘러넘쳐서 지하차도를 덮칠 수 있는 위험징후가 이미 감지가 된 건데 이렇다 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임시로 쌓아놓은 재방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재방을 허물고 임시로 부실하게 모래 재방을 쌓았는데 이걸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던 겁니다. 최근에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참사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실하게 쌓은 임시 모래 재방을 꼽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임시 재방을 기존의 규역도로 세웠거나 아니면 사고 전날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궁평이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위험 수위가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평가돼서 또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행안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난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이후에 좀 이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 궁평이 지하차도를 3등급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 찬사는 임재였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집중호흡 피해와 관련된 인명피해 사고들 살펴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동조치 통제나가 좀 더 빨랐다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주시 우송읍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3년 7월은 집중호흐로 인해 모두 47명이 사망하고 1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심다혜 기자 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우리 주변에 가장 취약한 이웃들부터 먼저 찾아온다고요? 그렇죠. 2년 전 8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극한호흡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던 그 극한호흡으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 좀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반지하에서 40대 여성 A씨, 여동생이 40대 여성 B씨, 이 B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망자 A씨에게 발달장애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주의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폭우가 쏟아지다 이들 가족은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요청했고 경찰과 소방이 긴급으로 주택 배수 작업을 실시했지만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영화 기생청에서 봤던 물난리가 실제 현실에서도 발생한 건데 이 때문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반지하 주택에 대한 개선 대책이 좀 논의가 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우리 사회와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 그리고 취약계층은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영화 기생충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았었던 상황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앞서 도심 지역 비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 폭우가 내릴 때 도심에서 주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도심과 농어촌 좀 비교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 도심에서는요 도심의 맨홀을 조심해야 합니다. 맨홀이 이제 역류와는 분수로 변하기 일수인데요. 물에 잠겨서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야 하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이 맨홀이 있는 도로는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을 피해야 하는데요. 사람의 신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길로 좀 돌아가야 하고요. 만약에 폭우로 우리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도 내려주셔야 되고 가스밸브도 잠가야 합니다. 또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당연히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저희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하주택이라든지 지하주차장 이런 곳들은 지하공간은 물이 정말 순식간에 차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냈다 그러면 일단 몸부터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특히 최근 몇 년간 지하공간, 또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특히 컸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공간은 빗물이 순식간에 차오른다고 합니다. 이 지하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주요 안전수칙 정리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지난 2022년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반지하 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얼은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참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에 막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한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해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려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한 내용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심 침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집중호우시 농어촌 지역에서 주의할 점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경민대학교 이용재 소방안전방지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에 산사태 발생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산사태라는 게 비가 장시간 많은 양이 내리게 되면 발생하는데 산사태가 일단 발생되기 쉬운 지역이 절개지라든지요. 특히 도로 주변에 도로 공사하면서 급경사가 진대라든지 이런 곳이 산사태 나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이고요. 우리 주변 생활하는 주변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좀 이 옹벽이 높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지 같은 경우도 절개지 인근에 그 바로 밑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올해 그 지역에 대부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집 주변에는.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뭐 학생물이 나오거나 모래가 나오거나 나무에 흔들림이 있거나 또는 평상시에 전혀 듣지 못한 좀 이상한 괴음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된다면 무조건 집에서 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 지자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신고해 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무조건 좀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산사태 사전 징후,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 좀 주셨습니다. 교수님, 또 집중호우 때 우려되는 게 하천 범람입니다. 하천 범람 위기 어떻게 좀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물론 범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범람이 시작이 되면 정말 짧은 시간에도 물이 확 불어나서 차가 떠내려거나 가거나 또는 사람이 익사에 무려가 있으니까 아예 그런 곳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접근을 안 해주시는 것,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그 하천, 지하도 같은 곳 있죠. 이런 곳은 진입할 때 전방을 좀 주시하시고 뭐 안전하다라고 하면 무렵다라고 하면 그냥 통과하시면 되겠지만 어, 물이 통상시보다 많이 차져 있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이 정도라면 타이어가 한 3분의 1 이상 잠길 것 같네. 그럼 아예 진입을 멈춰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타이어가 한 3분의 1 이상 잠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길을 돌리시거나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자, 이 집중후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 관리하려고 논밭에 나갔다가 또 참변을 당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집중후 예보시, 농작물 관리와 관련해서 좀 조언 주실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다 이 농장, 농지 주변에는 배수로 나는 게 뭐 또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그만 하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 수술이 많이 자라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의 흐름을 막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래서 침수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다라는 게 예측이 나오고 일기예비가 나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기는 어렵거든요. 미리, 며칠 전에라도 그런 부분의 어떤 자풀이죠. 이런 것을 좀 제거해서 혹시 많은 비가 느리다 하더라도 물이 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 침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조용히 비가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 장마철에는 많은 비와 거기에 또 동반돼서 바람도 또 세게 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 하우스 같은 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단단히 좀 잡아매시고 이런 조치들이 사전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미리미리 좀 조치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교수와 함께 집중호우실 농어촌 지역에서 주의할 사항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이 방지 전문가와 함께 농어촌에서 산사태 발생 시나 하천 범람 시에 유의사항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심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 기자 오늘 집중호우 발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집중호우 발생 시에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 집 주변이 침수 위험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홍수 위험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 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침수 가능성이 있는지 표시한 건데요. 그래프 보시면 이게 서울 강남구 일대의 모습입니다. 색깔별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침수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더 많은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제 강남역 일대입니다. 침수 피해가 많았던 곳이죠. 아, 진하네요? 맞습니다. 옅은 노란색에서 연두색, 하늘색 그리고 보라색 순서로 이 침수 취약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인근을 보시고 어느 지역이 위험도가 높은지 좀 사전에 알아보시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 지역의 방문을 좀 피하실 수 있겠죠.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대피소 정보도 좀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이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데 제 휴대폰 설치된 어플 화면이거든요. 일단 첫 화면에서 안전시설 클릭하시고요. 현재 위치 조회를 하면 저희가 지금 녹화가 진행 중인 곳이 서울 마포구인데 이 마포구의 대피시설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암동 주민센터로 들어가 볼까요? 위치 정보와 이용 가능 인원 또 전화번호까지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홍수 위험지도 홈페이지 또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평소에 좀 틈틈이 살펴보시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침수 지도나 안전정보들 미리 사전에 좀 확인하셔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사전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워낙 한 번에 내리는 빗물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심도 빗물 터널 등 지자체 차원 또 정부 차원의 수해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 안전도 좀 우려가 되는데 특히 청주, 오송, 군평, 이 지하차도 사건 역시 인근 공사 현장에서 뚝이 터지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뭐 좀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주요 치수 대책 그리고 안전 대책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기후변화로 일상이 된 극한오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인데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치수 안전 관련 예산을 1조 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는데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역시 신규 인프라 조성입니다. 총 10개의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홍수 특보를 발령하는 지점도 지금 이제 75곳이었는데 지류와 지천을 포함한 233건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런 정부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도 각종 치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곳들 위주로 좀 살펴보니까 일단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도는요. 도내 지하차도 30곳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차도별로 4인 담당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상습 침수 지역인데 강남과 서초구에 이동식 대형 소방 펌프를 추가 보강해서 배수를 좀 빠르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도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에서 비상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설치 중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한국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집중호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물론 지자체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겠지만 개인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심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